감사합니다. 전 처음 쓴 게 잘하니 정말 아뇨. 흐르크님 한 개도 충전할 수 있을 거예요. 엄마가 그래서 아까 한 개로 그래서 많이 글자의 분들 보시니까 한 개로 평가를 하시네요. 산님 안녕하세요. 지금 맞나요? 죄송해요. 그래서 그 돈을 썼는데 나를 뭐라 했어요? 누가요? 아 진짜요? 아 이제 바뀌었어요? 몰랐네. 몰랐네? 바뀐지? 아프리카가 점령. 안 좋게 변해요. 그쵸? 나 뭐 하려고 컴퓨터 안 했죠 여러분? 까먹었어. 나 뭐 하려고 컴퓨터 안 했죠? 기억하시는 분 없나요? 사람이 눈 나가시네? 괜찮아요. 되게 놀망한 거 없나? 아 맞다. 어떻게 기억하시네. 그쵸? 내 이름 치면 되나? 우와 진짜 뜨네? 어? 아닌데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건데? 아! 아사님이 애들 이름이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BJ한테 1주일에 처음 받는 거 썼다며요? 그 다음에요? 처음 썼어요. 그래서 BJ가 내 닉네임 어? BJ님? 10개 팬가요? 감사합니다. 이랬죠? 그런 것이에요. 어? 진짜 있네? 끔찍해. 지울래. 어? 그럴게요. 5분이 안 해. 11분 했네. 근데 이때가 더 이쁜다.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? 어? 보지 마 다들. 보지 마. 보지 마. 아 봐. 이때 보지 마. 이때가 더 이쁘긴 한데? 좀 빨리니까. 보지 마요. 어? 끔찍해. 어? 보기싫어. 도구하는 très égal governments. 아아. 보지 마. 아아과에 내 모습. 이에서 살아온 거, 뭐라고 그런 거야. 좀 비슷하게 해볼까요? 이따. 이때 목소리가 더 이쁘죠? 왜냐면 이때 목소리가 안 휴셨어, 지금 휴셨어. 코가 야무지인다고요? 어떻게 야무지? 진짜 이쁘다. 아 이때는 제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솔직히 화장은 이때 진짜 한.. 화장은 12시간 돼가지고 화장은 아마 많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저 때 옷이 이쁘잖아요. 저때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. 저녁 약속 때문에. 그래서 좀 옷도 이쁘고 머리도 저때가 이렇게 계산바리지 않고 머리도 약간 이렇게 했잖아.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아 보여요. 저도 꾸미면 괜찮아요. 지금 잠옷이라 그래. 좀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볼까? 잠옷밖에 없어. 같이 하고 싶다. 사람이 내일 나가네. 형님. 이거 넓고 랑탄이. 저 좀.. 저 비.. 비..티.. 비.. MBTI 알아? MBTI? 여러분 MBTI 알아? 저 그거 INFP 나왔는데 그게 제일 소심하고. 제일 낫...